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64페이지 안내 책자 받기 안내 책자는 영어로 뭐예요? 브로슈어 브로슈어라고 아마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좀 미국식 영어스럽게 브로슈어 Do you have a brochure? 브로슈어 이렇게 해요? 네, 브로슈어 Do you have a brochure? 브로슈어 있으세요? 브로슈어 있으세요? 요즘에는 우리말로 된 브로슈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한국어로 된 것도 있어요 Do you have a Korean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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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경복궁에서 외국인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응, 궁궐길라자비 궁궐길라자비는 동호회고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문화재청에서 고용한 그랬는데 브로슈어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어떤 미국 청년이 오더니 Do you have a American?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맞으려고 그래서 No, we only have English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네 그랬더니요 그냥 갔어요 정말? 네 찐따 새끼 국제 찐따예요 걔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나 보지 뭐 아니, 자신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를 말이잖아요 음, 그렇죠 실은 네 맞죠 자, 그건 그렇고요 네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네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 뭐라 뭐라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이드 헤드셋 네, 네 가이드 헤드셋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박물관이나 이렇게 뭔가 관람하는 곳에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했었던 거는 경비행기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게 있어요 아하 관광객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아하 근데 그때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아하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은 뭐고 어떤 것 때문에 있고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는 거 있어요 음 안내 헤드셋, 가이드 헤드셋 경비행기를 다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음 되게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5분인가 20분짜리 투어였는데 처음에는 다들 너무 신기해서 헤드셋 쓰고 막 우리말로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음 그래서 밑에 막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 7, 8분 지난 후 모두 다 그냥 앉아 있어요 창밖에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멀미 경비행기의 흔들림이란 저는 멀미를 원래 안 하거든요 속이 안 좋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음 제가 한 12분 버텼던 그러면 혹시 네 어 혹시 벌미팅을 네네 밖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 열어요 아 아깝다 왜요? 제가 멋진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근데 아래가 도시가 아니라 그냥 산이었어요 산 아 그래요? 그랜드캐니언 그렇구나 네네네 어쨌든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도 정말 재미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재미있는데 살짝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헤드셋을 끼고 나온 안내방송이 재미있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재미있다는 건 그 외국에서 우리말로 되어진 설명을 듣는다는 팩트 사실이 재미있는 거예요 아하 네 우와 이걸 우리말로 얘가 설명을 해주네 우와 근데 그 팩트가 재미있는 건 3초 아닐까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말 들었다 영어 들었다 스페인어 들었다 이렇게 계속 막 바꿔가면서 그게 재밌던데요 저는 어 이거 재밌네 저는 그래서 가이드 헤드셋을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비추하고 싶네요 음 뭐 네 사람을 따라서 그냥 차라리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건 개인의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오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안 내도 돼요 국립임으로 그런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립박물관 해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도 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 15달러 내외 정도? 비싼가? 비싸네 네 그래요 비싼 것으로 오케이 자 뮤지컬표 구하기로 넘어가죠 오케이 마마미아 4, 2, 플리즈 마마미아가 뮤지컬표 달라는 뜻인 거죠? 아니죠 두 명을 위한 마마미아 아하 그러니까 우리 둘을 위한 마마미아 공연을 해주세요란 뜻이죠? 그렇죠 모든 캐스팅을 해주는 모든 아이 뭐야 아니잖아 그러면 이 대극장을 전세낸 거네요 우와 기분은 좋겠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네 어? 오빠 여긴 왜 이렇게 관광객이 없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글쎄 말이야 인기가 없는 뮤지컬인가 봐 그냥 인기가 없는 거겠지 뭐 그렇죠 오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나디아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 마마미아나 이렇게 여러 개의 공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마마미아를 보고 싶은지 뭐 빌리 엘리엇을 보고 싶은지 멀티플렉스 공연장인 거죠? 아 그렇구나 시간차 공연일 수도 있잖아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세팅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해야 되니까 마마미아 for two please 마마미아 for three please 아니면 그러면 two tickets for billy elliott two tickets for mamma mi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네 자 다 해서 120불이네요 it's one hundred twenty dollars all together 자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다 합쳐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해야죠 all together 그렇죠 all together all together 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뭔가 계산을 할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인당인지 하나는 화폐가 무엇인지예요 그렇죠 꼭 주의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 국가다 그러면 매우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전문이잖아 이게 택시비가 만원이에요 보통 만 천원인데 만원에 가네 오케이 하고 갔는데 나중에 중간에 인당이에요 이런 수가 있어요 우와 진짜? 대박 고속도로에서 아 진짜? 그럼 갑자기 낄빵한 척하면서 what? 그런데 우리 시간보다는 그쪽 기사자실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계속 서 있어요 아 안 내려주고? 누가기나 보자 이거죠 그렇구나 꼭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화폐인데요 왜 마닐라 같은 데 가면은 말 타고 마차들이 막 다녀요 태국에 가도 코끼리가 막 다니죠 말 타고 마차들이 다녀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네 아저씨들이 자 50, 50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싸다 하고 타면요 네 50 달러스 5만원? 음 그렇구나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0 only 200 only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20만원 5천원 정도 하는 돈이죠 원래는 왜요? 아 달러가 아니구나 200 바트나 200 패소라면 5천원 8천원 정도 하는 돈이죠 5천원? reasonable 라고 생각이 들죠 타죠 그러면 마차가 달리기 시작해요 네 막 달려요 네 멈추질 않아요 이사한 데로 막 가요 어디로 가요?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가요 그래서? 멈추는 방법은 200 달러스를 내는 법밖에 없어요 우와 진짜? 무섭다 대체 그런 여행지가 대체 어디예요? 정말 미스터 써니 다닌 데는 다 무슨 인디아나 존스가 다닐 법한 저는 그런 마차를 타질 않죠 그런데 제 아는 친구가 자기 와이프랑 만일을 갔어요 그랬는데 달린 거예요 마차가 그래서 200불을 뜯기고 이 마차가 어디 막 자기네 일행들이 있는 데로 막 가더래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도 있으니까 200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줬어 돈을 줬으니 원래 자리로 이 마부 아저씨가 다시 태워다 줄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이제 그런데 돈을 다 냈으니까 막 오는 길에 이 마부 아저씨가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기는 애가 세 명이 있고 이 돈은 쟤네가 다 가져가고 나는 단돈 5천원밖에 못 받고 나한테 그런 말은 좀 신뢰감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아 진짜 불쌍하다 이 친구 하면서 자기 손에 있던 나머지 5만원을 꺼내서 줬대요 우와 착하다 그래도 미친 거죠 글쎄요 또 신기한 데 다니네요 진짜 난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그래요 안 타면 돼요 그런 거 자 그러면요 올투게더가 120불 전체 합쳐서라는 뜻이었고요 It's 120달러 all together It's 120달러 all together 자 올투게더 말고 띠리리라는 표현이 있죠 인터럴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영어회화 표현 랭킹에서 배웠어요 그게 뭐죠 인터럴 영어회화 뭐라고요 영어회화 표현 랭킹 기억이 나는 거 선본남씨 돌아왔어요 왜 뭐예요 네 120달러 인터럴 전체 다 해서 120달러 all together 인터럴 둘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all together 인터럴 얼마 얼마 인터럴이죠 혹은 얼마 얼마 올투게더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미스터 써니 얘기한 상황처럼 그렇게 비용과 어떤 이런 것이 불특불명확한 상황이라면 is it in total do you mean all together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투게더는 노래도 있잖아요 all together 몰라요 all together 몰라요 몰라요 what time does it end what time does it end 언제 끝나나요 what time does it finish what time does it finish what time does it end what time does it end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끝난 시간을 알아야 돌아가는 차편을 국리를 해놓죠 그렇죠 what time does it end what time does it finish around ten 10시에 끝난다고요 around ten 10시경에요 네 크레딧 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can I pay by credit card 안 되는 게 어딨어 sure two tickets for Billy Elliot please it's 120 dollars all together what time does it end around ten can I pay by credit card sure